여자가 고백을 먼저 해서 사귀게 되면 남자가 얼마 못 가 먼저 헤어지자 말한대 그래서 그 여자 아직 망설이고 있대 Baby just come to me 눈치만 둘 다 살피다가 Baby just come to me 끝까지 둘 다 버티다가 두 사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대 이 얘기 슬프지 않니 있잖아 꿈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랑을 받으며 여자는 이뻐진다던데 있잖아 요즘 난 연애하고 싶어 도와줘 너 말고 괜찮은 남자 주위에도 없니 Baby just come to me